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웹툰을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툰슐랭입니다. 오늘은 추억 속으로 떠나볼 수 있는 웹툰 별이삼샵에 대해 리뷰해보겠습니다. 남과 여, 죽음에 관하여 등으로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현호 작가님의 작품이고 작가님 특유의 인간관계에 대한 섬세한 감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2006년도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분위기나 감성 등을 오랜만에 느껴볼 수 있어서 30대인 저는 엄청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몰라도 주인공과 친구들이 성장하면서 지내는 학교생활이 정말 재밌기 때문에 누구나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웹툰이라 정말 추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얼빵해 보이는 친구 지수원입니다. 새로 신설된 고등학교라서 아직 선배도 교복도 없는 상지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김인섭, 오인호, 이준현과 같이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게 취미이고 소질도 있었던 수원이는 중학교 때 학원에서 만나게 된 하랑이란 친구에게 고백을 할 생각으로 편지를 쓰다가 같은 반 짝꿍인 박동에게 걸리게 됩니다. 박동은 수원이와 다른 중학교를 나왔고 수원이와 다르게 담배도 피고 좀 노는 친구입니다. 좀 노는 친구답게 주변 학교에 애들에 대한 정보까지 빠삭한 박동은 수원이가 고백하려던 하랑이란 이름이 어딘가 익숙해서 쉬는 시간에 컴퓨터실에 가서 싸이월드를 혹시 자기가 아는 이 김하랑이 맞냐고 확인시키고 이미 남자친구가 있는 애라는 것을 수원이에게 알려줍니다. 충격을 받고 실망한 수원이는 다시는 사랑 따위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며 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이 고백하려 했던 하랑이보다 훨씬 더 이쁜 설효림을 마주치게 되고 1초만에 김하랑은 잊고 설효림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근데 수원아 아무리 청소년기때라 해도 너무 금산바 아니냐? 자기도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또래에 비해 조금 늦게 생긴 수원이는 여태까지 신경쓰지 않았던 본인의 외모나 스타일에 눈을 뜨게 되면서 급식실에서 또 한 번 보게 된 설효림과 자신도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수업시간에 몰래 설효림의 그림을 그리다가 잠들게 됩니다. 수원이가 잠든 사이 박동의 친구인 양진수가 반에 놀러왔다가 수원이의 그림을 발견합니다. 수원의 그림을 발견 양진수는 수원이가 그린 그림을 뺏어서 그대로 설효림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 암생이 새끼 양진수를 쫓아온 지수원과 박동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몰래 자신을 그린 것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고 화가 나 있는 설효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박동은 수원이가 나쁜 뜻으로 그린 게 아니라고 애써 카바를 쳐보지만 화가 난 설효림은 소름끼친다면서 수원이에게 그림을 뺏어가고 자기 눈에 띄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좋아하는 설효림에게 최악의 첫인상을 남겨서 망연자실에 있는 수원이에게 설효림의 친구인 이리나가 와서 자신의 남자친구와 곧 100일 이벤트를 위해 그림을 그려줄 수 있냐며 부탁을 합니다. 그림에 소질이 있었던 수원이는 부탁받은 그림을 잘 그려줬고 만족한 일이 나는 설효림에게 수원이에 대해 잘 말해줍니다. 별 효과는 없어 보이지만 말이죠. 한편 수원이는 자신의 그림 실력을 발휘해서 엄청난 야한 만화를 그리고는 자신의 짝꿍인 박동에게 보여줍니다. 이를 보게 된 박동과 양진수는 엄청 대단하다며 감탄을 하고 학교의 실세라 할 수 있는 최준우팸의 강혁과 이명진에게도 보여주게 됩니다. 나중엔 학교의 짱인 최준우까지 와서 보게 될 정도로 남자들 사이에서는 야동이란 별명으로 인기가 많아지게 되죠. 이 일로 박동과 양진수와 부쩍 가까워진 수원이는 급식도 같이 먹는 사이가 되는데 박동과 같은 나국중 출신인 설효림 내 여자애들과도 같이 밥을 먹게 되면서 설효림의 그림을 몰래 그리다 들켰을 때보단 그래도 나은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 일요일에 수원이는 롯데월드 무료 입장 이벤트가 있다고 같이 가자는 2주년의 말에 친구들과 같이 롯데월드에 가게 됐다가 입구에서 설효림 내 친구들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많은 인파 속에서 위기에 처한 설효림을 용기내서 구해주게 된 수원이는 이 일을 계기로 안 좋았던 첫인상을 지우고 학교에서 만나면 설효림과 인사하며 지내는 사이로 지내게 됩니다. 점점 더 외모에 관심이 생긴 수원이는 박동과 양진수와 같이 교복을 줄이러 가게 되고 원래의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지만 박동네가 밖에서는 뭐하고 노는지 궁금했던 수원이는 같이 놀자는 말에 양진수네 집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박동과 같은 나국중 출신의 친구인 이대규, 김지성 그리고 성희준과 성희준의 여자친구인 조우류와 함께 얼떨결에 술자리에 껴버리게 된 지수원 야동이나 롯데월드 때 설효림을 구해줬던 썰들로 친해지게 되고 같이 한잔하자고 꼬시는 말에 넘어가서 수원이는 자신의 원래 친구들과의 약속도 있고 술을 마시게 됩니다. 취한 수원이에게 양진수는 자신이 설효림을 좋아하고 곧 고백할 거라고 말합니다. 설효림을 좋아하는 수원이에게 선수를 쳐서 기를 죽이려는 심산이었죠. 수원이는 아직 설효림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아직 부족한 자신의 상황 때문인지 이제 설효림을 안 좋아한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버립니다. 술이 살짝 깨고 뒤늦게 친구들과의 약속이 생각난 수원이는 급하게 당구장으로 갔지만 평소답지 않게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나는 수원이에게 화가 난 김인섭은 어울리게 다니라며 화를 내고 수원이도 술 기운을 왜 맨날 은근히 자기를 무시하냐면서 주먹질까지 하며 싸우게 됩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와 싸운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심란한 수원이에게 양진수는 설효림에게 주말에 고백할 거니까 이벤트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속으로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어차피 자신에게는 기회조차 없다며 합리화하고 도와주게 되죠. 토요일날 본인의 모교인 나국중학교에서 동창들을 다 불러서 촛불 이벤트를 준비한 양진수는 설효림을 불러냅니다. 고백을 안 받아주면 뭔가 나쁜 년이 되는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 양진수에게 설효림은 그런 분위기 따위 신경쓰지 않고 거절을 합니다. 그때 설효림을 따라 나왔던 친오빠인 설민수가 등장합니다. 설민수는 지금은 성인이지만 학창시절 동네뿐만 아니라 용인 전 지역에서도 알아주는 유명한 짱 출신입니다. 성인이 됐지만 아직도 동생에 관련된 일이라면 주먹부터 나가는 엄청난 다혈질의 성격이죠. 설효림이 고백을 강요당한 것을 들은 설민수는 양진수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다른 친구들까지 때리고 설효림이 울면서 말리자 겨우 참으면서 다 꺼지라고 합니다. 자신의 오빠에게 맞은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 자리에 남아서 생각 정리를 하고 있던 설효림에게 수원이는 다가가서 넌 잘못 없다며 달래주며 호감도를 조금 더 쌓게 됩니다. 한편 양진수의 고백 때문에 괜히 같이 맞게 된 성희준이 양진수한테 장난을 쳤는데 중학교 때부터 성희준에게 열등감을 갖고 있던 양진수가 계속 믿고자 성희준이 양진수를 때리게 됩니다. 양진수는 망한 고백 이벤트 때문에 학교를 나가기 쪽팔려서 학교를 쬐고 PC방에 갔다가 우연히 정철규를 만나게 됩니다. 정철규는 박동이나 양진수와 같은 나국중을 졸업하고 같은 상지고까지 진학을 했지만 학교 못 다니겠다며 운동장에서 교복을 불태우고 자퇴한 양아치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위험한 양아치 짓을 계속하고 다녀서 박동네 친구들이랑은 이미 생을 깐 사이인 정철규와 함께 며칠 함께 다니던 양진수는 오랜만에 학교를 갔다가 매점에서 설효림과 친해져서 놀고 있는 수원희를 보고 열등감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본인은 고백했다가 차였는데 자신이 생각했을 때 별거 아닌 찐따라고 생각한 수원희가 설효림과 잘 지내는 것이 탐탁지 않았던 양진수는 수원희의 엄청난 야한 만화를 그려놓은 노트를 몰래 설효림의 자리에 두고 학교를 짭니다. 그동안 학교의 짱인 최준우가 수원희의 야한 만화가 선생님들이나 여자애들에게 걸리게 되면 수원희의 학교생활이 엉망이 될 수 있으니 절대 빌려가지 말고 보고 싶으면 수원희에게 직접 와서 그 자리에서 보고만 가라고 했어서 여태 안전했었던 것인데 어차피 자퇴할 생각인 양진수는 수원희 보고 엿먹어보라고 노트를 설효림 자리에 두고 간 거죠. 다행히 엄청 걱정했던 수원희의 생각과 달리 설효림과 같은 반이었던 김인섭이 운좋게 노트를 제일 먼저 발견하고 수원희에게 갖다주면서 별다른 해프닝 없이 좋게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양진수에게 감정이 쌓인 수원희나 박동 그리고 성희준과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이대규와 김지성이 술자리를 만들고 화해시킬 생각으로 양진수를 몰래 불렀습니다. 하지만 양진수는 별로 풀 생각이 없었는지 모두가 불편해하는 정철규와 함께 등장합니다. 술자리에서 정철규는 양아치답게 설효림에 대한 불쾌한 성적인 발언을 했는데 정철규가 무서웠던 양진수는 정철규의 발언에 맞장구를 칩니다. 술기운만 오르면 용감해지는 수원희는 이번에는 참지 못하고 양진수에게 넌 설효림을 좋아한다면서 왜 그딴 저질스러운 소리를 하냐고 했다가 양진수에게 한대 맞게 됩니다. 험악해진 분위기 속에 저질스러운 소리라는 말에 발끈한 정철규가 수원희에게 뭐라고 하자 듣고 있던 성희준이 맞는 말 아니냐면서 여기 다 너 불편해하니까 꺼지라고 말하죠. 그날 밤 성희준이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양진수와 정철규가 앙심을 품고 그의 집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낮에 띠꺼웠다며 시비를 거는 정철규에게 성희준도 빼지 않고 말싸움을 하다가 결국 맞장을 뜨게 됩니다. 성희준도 싸움을 잘했기에 오히려 정철규를 압도하고 있었지만 저번의 일로 앙심을 품은 양진수까지 가세에 다구리를 놓자 어쩔 수 없이 결국 지게 됐고 꽤나 다치게 됩니다. 다음날 성희준과 전화를 하고 만나서 다구리를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동은 좋게만 해결하려 했던 자신이 후회됐는지 이제라도 바로잡으려 하고 정철규와 양진수에게 맞장을 뜨자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예상치 못한 트러블과 재미있는 해피닝을 통해 과연 수원희는 그토록 좋아하는 설효림과 어떻게 될지 이상 별이삼샵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